올해 9월 18일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26살 박래영 씨는 신호등 파란불에 맞춰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였습니다. 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서류를 주우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겁니다.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다쳤는데 가벼운 상처를 입은 다른 사고 피해자들과 달리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질 때부터 의식이 없었습니다. 밝고 활동적이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심성을 지녔던 막내딸 레영 씨. 그러나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한 달 넘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. 결국 딸을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시간이 생기면 헌혈과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박 씨의 뜻을 살려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. 지난달 13일 박래영 씨는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4명에게 자신의 심장과 간장,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. 박 씨의 어머니 이선숙 씨는 레영아, 엄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. 네가 그랬잖아. 파랑새 엽서를 엄마한테 써주면서 파랑새처럼 행복하게 살라고. 엄마도 파랑새처럼 살 테니까 너도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. 사랑해. 그리고 고마오라고 떠나보낸 딸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. 박 씨의 어머니 이선숙 씨는 박 씨의 어머니 이선숙 씨는